자, 요리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. 네, 이거는 자연인이 직접 담근 발효액들입니다. 이거는 또 뭐예요? 아, 이거는 개복숭아. 표소를 많이 담아놓으셨나요? 예, 개복숭아, 매실, 죽선. 저쪽 거는 굿짓본 같은데. 시간 나면 저녁에 이거 불 켜놓고 여기서 담고 식사하고. 밤에 주무시는 게 아니다, 이런 걸 하시는데. 아니, 그래도 일찍 자지 않는가. 한 가지 한 걸 해놓고 또 봄으로 또 보기가 괜찮더라고요. 자, 재료는 전부 모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인의 손이 바빠질 시간입니다. 뭐 씻고 다듬고 썰고. 뭐 손이 꽤 많이 가는 메뉴인 건데요. 이렇게 정성을 쏘는 이유는 곧 손님이 오기 때문이죠. 안녕하세요. 아유, 저. 내비는 나는 자인이다 유퇴입니다. 김백수라고 합니다. 예? 김백수라고 합니다. 김 자. 백자, 수 자. 백자, 수 자세요?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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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제